너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아이가 그렇게 죽었는데 15년 향이라니요. 개목줄에 묶인 채 숨진 3살 현준이를 키워온 건 외할머니였습니다. 현준이가 너무 예뻤어요. 그냥 너무 사랑스러워서 물고 빨면서 키웠어요. 정말 순하고 말도 잘 듣는 아이인데. 고등학생 때 집을 나간 딸이 결혼해 낳은 아이 현준이. 현준이 친부가 다른 여자를 만나면서 두 사람은 헤어졌고 현준이 친부는 아이를 데려가 버렸습니다. 5월 1일에 박현준 집 앞에 2시에 놔두고 갈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그쪽 때 키우기로 했으면 어디 잘 키워보세요. 문자로 애를 데려다 준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오지 않았어요. 7월에 현준이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하늘이 무너졌어요. 항문이 괴사했고 내장까지 내려앉은 채 목줄을 목에 걸고 숨진 현준이의 몸무게는 10kg. 몸에 살 하나 없는 미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잘 먹지도 못하고 학대를 받으며 현준이의 생명줄이 끊어지고 있을 때 아빠와 개모라는 사람은 SNS에 음식, 여행사진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키우던 반려견에게도 안 하는 목줄을 현준이에게만 해놓고 개모와 낳은 딸과 함께 외출을 나가기도 했습니다. 고작 3살짜리 아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굶기고 때렸는지 모르겠습니다. 3일간 컴컴한 방에서 현준이가 혼자 얼마나 무서웠을지 상상하면 심장이 찢어집니다. 그런 친부와 개모에게 법원은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현재 22살인 그들은 형을 살고 출소해도 37입니다. 살고 나와도 40살이 안됩니다. 악마에게 15년이라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현준이 외할머니는 선고가 잘못됐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